영어로 논문을 읽는 능력은 한국인 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영어 글쓰기 능력은 한참 떨어지는 제가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구글 번역기가 엄청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펠이라는 번역기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디펠 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번역기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도롱룡 시리즈의 영어 자막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 작업을 하는 김에 구글 번역기와 디펠의 한형 번역 실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생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글은 컴퓨션 스칼러로 엉뚱하게 번역한 반면 디펠은 라바로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도롱룡과 알쯔머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라바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디펠의 정확한 번역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구글 번역기에 비해 디펠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 사고 또는 추상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개념적 사고 또는 추상적 사고 또는 추상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